광주시 수안동에 사는 이시영 씨 가족은 비행기를 이용해 제주도 여행에 나섰습니다. 예전보다 제주도 항공편 구하기가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만족도가 높습니다. 폐구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구할 수 있고 항공사 종류가 많으니까 저희도 가격도 볼 수 있고 서비스라는 것도 볼 수 있으니까. 광주 제주노선에 새롭게 취항한 저비용 항공기가 하루 2회 운항을 시작했습니다. 광주에서 제주를 잇는 노선은 하루 12편에서 14편으로 증가했고 다음 달 7일부터는 아시아나항공도 1회 더 늘릴 계획이어서 모두 15회로 늘어나게 됩니다. 이용객도 현재 연 135만 명에서 165만 명으로 3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항공사들이 광주공항의 신규 제주노선을 늘리는 이유는 90%가 넘는 탑승률 때문입니다.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북과 충청에서까지 KTX와 SRT를 타고 와 광주공항을 잡고 있습니다. 저희가 여러 번 시도를 좀 하고 고려를 했습니다만 빨리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. 아마 저희가 제주노선을 운항하게 되면 그에 대한 수요들도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 것 같고. 반면 광주 김포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제주노선을 들리면서 하루 3회에서 2회로 줄게 됩니다. KBC 강동일입니다. KBC 강동일입니다. 아멘